V4000 V4000 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제가 V4000이라는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보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좀 공간적인 그 제약도 있었고 그래서 이 밤에 밤에 조명을 쓴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밤에 조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V4000이었습니다 오이쿠 자 제가 이 V4000 이라는 조명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혼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라서 그래요 이거보다 더 커지면은 실질적으로 혼자서 조명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커가지고 지금 광량이 35%인데 이 정도 빛만 사용을 하더라도 이 주변의 가로등이라든가 환경과 이 뭐랄까요 매칭시키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100%까지 다 올리게 되면 이 조명이 비치는 곳만 밝아지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깜깜하게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밤은 테스트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대충 나오나 자 첫 번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조명을 여기다 세워놨고요 100%로 발광했을 때 얼마나 밝게 보여지는지 조명을 켰습니다 5600K 이고요 어이쿠 이거 맞은편에서 차라도 한 대 오면은 그러면 상당히 저기 뭐야 눈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군요 차 오면 잽싸게 꺼야 되겠어요 이야 지금 카메라는 아마 그 렌즈나 노출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대단히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거진 한 40, 50m 정도까지는 이 조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저하고 조명하고 한 5m 지금 5m고요 이 정도? 이 정도 되면은 한 10m 정도 떨어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최대 발광이고 5600K입니다 이 정도면은 촬영장에서 어떤 앰비언트 라이트 이 주변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조명으로 활용하기에도 적당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떤 한 군데 특정한 피사체를 비춰주는 데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특정 피사체를 비치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정말 혼자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이에요 야 조명을 비추니까 어제 비 온 흔적이 아주 명료하게 보이네요 음 아 저희는 보통 자동차를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특히 할로겐을 많이 썼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앞에다가 디퓨저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천 같은 걸 대가지고 빛을 좀 이렇게 뿌려주는 디퓨저가 뿌려준다는 뜻이니까 디퓨저를 대가지고 조금 더 소프트 그런 느낌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걸리는 게 뭐냐 하면은 할로겐이 디퓨저를 통과하면서 빛의 반은 투과를 하고 반 정도는 뒤로 거꾸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650W짜리 전구라든가 1000W짜리를 써도 뭐 300W급 혹은 500W급 조명을 쓴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광원도 크고 앞에 달려있는 패널도 디퓨저하고 하니까 그런 낭비되는 빛들이 적어지면서 상당히 효과적인 라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자동차 전체를 비추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분 조강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일부분을 한번 조강해서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쪽 타이어를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 볼 거예요 자 거리는 조명하고 타이어의 거리는 대략 이 정도면은 한 2m 정도 되겠네요 아 거기다가 되게 재밌는 게 조명을 제가 이렇게 타이어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펴놨어요 앞으로 앞으로 켰는데 옆쪽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가운데 라이트가 아니고 대각선으로 뻗어 나오는 이 사광 이런 라이트로 지금 타이어를 조강하고 있어요 타이어에다가 이렇게 빛을 가득 줬더니 되게 터프하네요 이런데 나간 것도 잘 보이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라이트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쓸면서 들어오겠죠 그 전에 이 뷰를 먼저 살짝만 잡아 놓고 한번 돌려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어 다른 어떤 스킬을 넣은 것보다 그냥 라이트를 이렇게 회전시켰어요 근데 이 뭐랄까 반사되는 각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을 맞춰가지고 돌렸더니 이 지저분한 타이어도 왠지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게 나오네요 거기다가 적절하게 어 포커스를 얇게 가져가가지고 야 이거 좀 더 조여야 되겠는데 아 딴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음 자 적절하게 포커스 두께를 가져가서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괜찮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주변의 광원들하고 어떻게 섞어야 될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쪽에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어요 어 조명의 색깔하고 주변 광원의 색깔을 되도록 이만 맞춰 주시는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되게 특이한게 조명에 녹색이 끼어 있어요 뭐죠 녹색이라니 아 이게 생각보다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제 얼굴이 안 보이죠 그리고 이 조명 상태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 하면은 요 뒤에 나무들이 이 뒤쪽으로 그림자가 가로등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가서 이제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 조명을 켜게 되면 조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얘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키가 작아서 이럴 땐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게 백 프로 좋아요 자 이제 제가 백 프로로 조명을 켜놓고 왔어요 아 200W급 조명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모든 것들을 얘가 그냥 다 잡아먹어 버려요 워낙 강한 조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어떨 때는 더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이 상황에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 말고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말씀드린 게 저 나무 그림자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 나무 그림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아 저 조명이랑 이 조명이랑 대략 보니까 한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0% 10%는 너무 작을 테니까 20%로 맞추고 다시 올게요 이쪽 조명을 20%로 맞추고 다시 왔어요 어떤가요? 지금은 좀 저 뒤에 나무 그림자라든가 저런 가로등 불빛이 보여주는 효과가 살아있죠 그리고 저거는 단순하게 제 얼굴 그러니까 메인 피사체를 비춰주는 이런 것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때때로 색온도가 아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든가 저런 가로등 같은 것들이 고속촬영을 했을 때 저희는 지금 24p로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30p나 60p로 찍었을 때 플리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50p? 50p가 아니고 50분의 1초? 예전에 뭐 그렇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플리커가 나오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조명들이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 사이드에 있는 조명들을 배제하고 이걸 메인으로 피사체를 비춰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땐 아예 굉장히 가까운 데로 조명을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메인 조명이 대부분을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버린다 그냥 주변에 나오는 노이즈 같은 잡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라이팅을 하시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저걸 10%로 낮추고 가까이 가져갈 겁니다 이정도 됐어요 10%로 낮췄고요 그리고 상당히 가까이 가져왔죠 이럴 때는 아마 저 렌즈가 85mm 렌즈여가지고 상당히 넓게 잡힐 텐데 조금 더 당겨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게 좀 지저분한데요 이런 느낌 앉아서 얘기하거나 이럴 때 주변에 있는 광원과 메인 광원을 같이 활용하는 아 그런 느낌이면 충분히 섞어서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얘가 광원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소프트하면서도 뭔가 좀 강하게 뻗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까 저쪽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쫙 뻗어요 그게 볼륨을 낮추면 그러니까 광원을 약하게 낮춰도 뻗어나가는 그 느낌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 안에 들어있는 LED 아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자 어때 요거 조명하고 나하고 두개가 다 나와요? 다 나와? 리버큰 나와 조명은 보여? 이게 엔딩이란 보여 이런 그러면 다른 걸로 갑시다 지난번 지난번 영상에서는 V4000 ASVA라고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엔딩을 해가지고 뭐랄까요 조명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것보다 조명의 외형만 이렇게 보여드릴 수 밖에 없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둘이서 저 찍어주는 친구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나왔는데 촬영감독 하나 조명감독 하나 이렇게 나온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조명실 때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신경도 많이 쓰고 그리고 보통 때는 이렇게 한 등만 가지고 다니는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은 한 열 등 그리고 뭐 반사판이라든가 디퓨저라든가 이런게 한 차거든요 그 정도를 갖고 다녀요 제가 조명감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갖고 다니는게 좀 좀 뭔가 이상하긴 하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자 아 이 조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명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한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 더 크면 무거워가지고 이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요거 시리즈로 300와트짜리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들어보면 이렇게 들게 돼요 커가지고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무게도 무게고 크기도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런데 요정도 되면 혼자서 들고 돌아다니거나 어디다 세팅할 때 상당히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어제 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린게 이 어떤 광야의 느낌 그 광야 퀄리티에 대한 걸 사실은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음 아리의 스카이 패널이라는 조명이 있어요 새로 나온 조명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그거를 세트로 갖추게 되면은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 지출이 돼요 거기에 비해가지고 제가 이 조명을 저렴하다고 그거 하나 살 돈이면 서너 등 사지 싶어요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요 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라이트의 퀄리티에 비해가지고 광질 그러니까 사실 광질이라는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그 표현 되는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라이트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광질이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나 그거나 음 그 정도로 느껴져요 지금 사실 저는 어떻게 이 영상이 찍히고 있는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사실 보니터로 안 보이니까 믿고 가고 있는데 그 정도 퀄리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듦새에 있어서 아무래도 고가격 비싼 돈을 주고 사야되는 조명보다는 조금 떨어지는게 있어요 그래도 AS가 잘 되니까 그런 점은 믿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저렴하다고 추천했던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광장이에요 200W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퓨저를 댄 650W짜리 할로겐 만큼 밝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두세 등 갖고 다니는 거랑 할로겐 두세 등 갖고 다니는 그 광량을 그냥 치환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촬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강한 광량에 좋은 광질 그리고 다양한 활용 가벼운 무게 쉬운 컨트롤 이거면 이 조명을 추천하는 확실한 이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조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다음에 조금 더 강력하고 무서운 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